안녕하세요. 기흥 골프단지를 안내하고 있는 원 입주민중개사 이상현입니다. 강남역에서 38키로 지점에 위치한 기흥 골프단지, 기흥 SK앱앨범, 힐탑하우스, 스카이캐슬로 유명한 라센트라에 대해서 오늘은 라센트라 산책 일부를 고객분들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이 앞은 빌라센트라 빌라동 앞에 있는 작은 광장이고요. 광장을 지나서 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가면 무려 120평에 달하는 히트센터, 스크린골프, 당구장, 응접실 100여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환경을 갖고 있고요. 빌라동만 봤을 때는 28세대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하주차장이 있고요. 이런 환경에서 거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라센트라 91세대 단지를 한번 둘러볼 건데요. 저는 이 골프단지에 살고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각 단지별로 산책 겸 해가지고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빌라센트라 타운하우스동을 지나서 라센트라 듀플렉스하고 빌루소 단독 세대가 있는 길로 가는 코리아cc의 코스 안입니다. 여기 부분이 지금 빌라센트라 빌라동 세계동이 있는 위치고요. 쭉 코리아cc 홀을 지나서 두홀 정도 지나가면 듀플렉스가 있는 프레지어 프레미어라는 빌라동 듀플렉스동 단독이지만 옆집과 붙어있는 상하 15세대가 나오고요. 이 중에 5개의 동은 단독 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91세대 중에 한 정확하게 23세대가 단독 세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동들은 29등부터 단독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 능선에 좀 높은 곳에 부하산 밑에 자리한 라센트라 전체 단지 사진을 보셨고요. 지금은 코리아cc 주변 옆을 지나서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 통로는 차도 다니고 카트도 다니고 산책하는 산책로로도 이용이 되기 때문에 좀 복합적인 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잔디가 젖었는지 한 번 만져봤습니다. 산 이슬이 내려앉아 있는 시간이라서 지금 이제 동뜨기 전이니까요. 약간 이슬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좀 이렇게 걸어서 산책을 하다보면 매일매일이 라운딩하는 기분이 있죠. 라운딩 게임도 재미있습니다만 사실은 스포츠 게임에 열중하지 않고 이렇게 조용히 산책을 하는 것도 굉장히 삶의 여유이고 좀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는 말 그대로 휴양지에서의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런 기흥 골프 단지의 천혜의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음성북은 이렇게 나레이션이 처음이다 보니까 뭐 저는 전문 방송인이 아니잖아요 음성톤이라든지 내용의 전달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냥 가볍게 편하게 이런 화면을 보면서 힐링할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라운딩 가시는 분들이나 아니더라도 이런 잔디 초록색을 보면 더 기분이 좋아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음성이 좀 이상하면 음성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것들이 좋아서 공유 차원에서 뭐 제 직업도 직업이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이런 좋은 환경들이나 이런 것들은 잘 편집을 해서 보여 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은 라운딩 하기 전이라서 좀 편하게 산책을 하고요. 라운딩 중이라도 사실은 여기 뒷박스 여필에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음... 하지만 여기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요. 다니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주의 있게 산책을 하면 특히 이제 애완경이나 반려견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저희 기흥골프 단지를 선호하십니다. 사실 도심에서 요즘같이 반려견이 중요한 시기에 이렇게 산책을 한 번 한다는 것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부대끼는 부분도 굉장히 불편하구요. 사회적 거리두기 마음 편하게 산책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기 라스센트라는 코리아CC에 위치하고 있구요. 그 아래에 기흥 IC에서 3.3km 위치에 골드 GC 36콜이 있습니다. 거기 주변에 반려견을 위한 반려견과 함께하는 글램핑 골드 글램핑장인데 골드 팻 리조트인데요. 여기는 방송에도 수십 차례가 나왔구요. 반려견과 함께하는 실내 수영장 실외 수영장 최근에 도그베이라는 브랜드와 코어 마케팅을 통해서 굉장히 뭐 공격적으로 공격적으로 하지 않아도 많이 찾아옵니다. 요즘은 SNS 개인 방송 블로그 이런 것들 다양한 채널로 통해서 순식간에 또 이제 지상파 방송도 탔던 골드 팻 리조트이기 때문에 이 주변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아래 기행IC에서 2키로 지점에 4만여 평의 롯데 아울렛이 있는데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이 있는데 이곳은 유일하게 반려견과 쇼핑이 가능한 그런 센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굉장히 많이 오세요. 이게 뭐죠? 살고 같습니다. 살고인가? 하여튼 이런 열매도 한번 봤고요. 그래서 롯데 아울렛에 이제 반려견 반려견과 함께하는 쇼핑이라든지 그쪽도 요즘 그 반려견들이 이제 갈 데가 없다는 걸 알고 소형견 중대형견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애완견들이 이렇게 뛰어놀 수 있는 그 펫 그 공원을 이렇게 조성했고 추가적인 그런 테마파크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변에 두고 거주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간단하게 그 라센트라 빌라동 타운하우스와 그 주변 산책을 잠깐 했는데요. 앞으로도 여기 라센트라 산책 두플락스 하고 단독 산책한 것들이 영상이 계속 있습니다. 쭉 해서 보여드리고요. 화면에서 처럼 골드 CC에는 Ging SK 하펠바움 그 다음에 힐터 파우스 코리아 CC에는 라센트라 요즘 뭐 주중 회원 대우 그린피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주중 회원 권도 2개 3개 나오기도 하구요. 이런 것과 포함해서 지금 280세대가 있으니까 나온 내용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아래 연락처로 연락 친절하게 상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